고초리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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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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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예뻐 사랑스러워 와주라 수십 번 수백 번 먼저 망각해도 아 어지러워 잠깐 잠깐 도착 일어나요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단혹한 북경이 한다 이 대체 뭐가 그리 문제인건지 시선들이 너를 따라와 왈츠하우 여신같은 내 여자에게 한눈팔다 천사 따라 천국으로 강제 나신께 너무 감사해 You love me my baby 우리 함께 닮는 이 DJ tell it up 볼륨을 눈 떠나간 후에도 날 이렇게 괴롭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 간직하고 싶은 것 Like a cafe 난 밤새 다 못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심장은 계속 뛰고 네가 너무 맵고 Like a cafe 멀리하려고 해도 멀리하려고 해도 부드러운 입술에 깨워 내 사랑이 너를 고마워 순간 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햇살 같았던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텅 빈 내 빈 칸 채워줘 너 없는 요즘은 텅 빈 껍데기 저러워줘 괜히 빈 말 한마디 스스! 사회에서 지원을 그렇게 안 해줬어요? 장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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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현 두 번째 회사로 이동하고 나서 옮긴 회사 대표님이 되게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저희가 모두가 이제 올 스탑이 된 상태가 되어버려서 아무도 지원을 못 받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렌트카, 주유비, 스케줄 조율, 픽업까지 다 본인들이 했다라고 들었어요 부모님이랑 저랑 아는 지인분 연습실을 통해서 연습도 하고 아니면 없을 때는 그것도 없을 때는 그냥 대관해서 연습하면서 회사가 없는 것 같고 연습실도 보셨다시피 아직 없고 차도 없고 매니저분도 안 계시고 지금처럼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세요? 친한 형님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아직 안 쓰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제가 살짝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안 나고 양초 두 개로 버티고 있습니다 너를 무너뜨릴 내 화살을 더위 오, 걸, what's your number I'm dig it up 이 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다음은 7위 발표를 하겠습니다 늘 노력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미소가 멋진 친구입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돼서 물론 다른 친구들도 기분이 좋지만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이제는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입니다 이제 대원군의 대원군 앞으로 나와주시만 합니다 유닛 레이버 오드로부터 17,888표를 받아서 지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편리합니다 대원군 앞으로 나앉을 수 있습니다 대원군 앞으로 나앉을 수 있습니다 자, 배워분! 제시하고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배워분이 그 누구보다 절실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소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수입원들이 좀 많이 싫어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간절한 거 많이 보여드리는데 앞으로도 제가 더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 진심이 다 보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형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워분! 우리 같은 멤버였던 우리 거리가 남아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의원을 받으십시오. 자, 일단 먼저 기다리기 위해 빨리 와.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 멤버로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사리에 가서 안전시기 바랍니다. 연일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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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랄 랄